아우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자아가 나왔다가 다시 클린한 테드로 돌아왔습니다. 갈게요. 제발 이번에는 좀 정상적인 애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드, 제드, 원딜, 고르킷, 탐야수 조합은 우리가 조금 더 괜찮거든요. 저쪽 AD가 많아서 오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아... 시작부터 재밌게 시작하네 또 누가 2키를 먹은거지? 뽀비랑 코르키가 1킬씩 먹었고 야소가 2어시, 제드도 2어시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그래도 처음에 죽은 것 치고는 이 정도면 잘 풀어나가고 있죠. 나쁘지 않아. 일단 레드부터 챙기고 이 신이 아마 제가 여기다 와드 박은 거 보자마자 뺐을 텐데 미드로 빠졌나? 오... 오... 방금 와드 박은 거 같은데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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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.. 오... 어떻게 이겨? 정상이 없어 정상이 뭐야 저건 또 밀어줘서 좀 돼? 아 진짜 아 너무 싫은 것 진짜 집밥 대전 아우 뭐하는 거야 얘도 미니언한테 맞아 죽을라고 야 이거나 먹어 야 이거나 먹어 그냥 내가 니들 때문에 어 말할 기운도 없다 뭐야 이걸 또 왜 먹어 너는 또 이걸 왜 아이 저기요 개좌 속아 개좌 속아 개좌 속아 야 진짜 너 한타 몇 나오냐? 다다 x달이 빠르... 진짜 오지게 빠르네 탑을.. 아 잠깐만요 아 나 멘탈 나갈 것 같애 아 나 진짜 애들 이상해 아 다이아오 오 다이아오 오 다이아오 어 뭐야 살았네 아 나게 가지마 이력이 필요해요 이력이 필요해요 이력이 필요해요 이력이 필요해요 이력이 필요해요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줘 오 이기네 오 이기네 아 갓봇비 아 갓봇비 오 오 오 오 사네 이야 역시 룰루인가 역시 룰룬가 잘하네 야 그쪽은 너한테 너무 멀다야 탑 한번만 더 가면 탑은 터질 것 같은데 룰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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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궁 우리팀이구나 아 이주 우리팀이네 적팀인 줄 알았잖아 아 감사합니다 이슈 수천 라이브 아 아까 멘탈 터졌었는데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빨리 안먹으면 내가 먹는다 추천하기 감사합니다 나 궁 항상 보고 있긴 한데 왜 나는 우리팀을 못 믿겠냐 아 팀을 믿어야 되는데 아 못 믿겠어 우리팀은 어머나 세상에 야 서울 구경하고 왔다 야 어우 깜짝 놀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 아 진짜 아 얘들 수준 너무 낮아 아 나 여기서 게임 안할래 아 나 진짜 올라갈래 아 짜증날라 그래 흉기증 나 지금 아 안 돼 내려가 이거 살 것 같은데 아 급성장 1초 와 넘나 아까운 것 와 1초 남았네 급성장 너무 아깝네 너가 그림자를 빼기까지 기다렸다 설마 오케이 야 집 빨리 보내주기 아니야 빨리 가긴 한다 집이 오오오올 오하핳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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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넘나 싫다 진짜 뭐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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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싫어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ㄷㄷ 내려놔 아 이즈궁 우리팀이지 아 이즈 우리팀이지 아 진짜 아 쟤 궁 너무 적팀처럼 써 궁을 궁을 왜 저딴 식으로 써 아니 누가 봐도 적팀 궁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 나 왜 자꾸 적팀 같지 뭐야 뭔들이야 요우무까지 뽑고 요림의 주먹 산 다음 아 그 스테락을 간 다음에 조금씩 탱커로 전용할게요 지금은 일단 조금 딜을 끌어올려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야 우리 아라야스 79님께서 아 5천만원 간만에 웃었네 하면서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저 때문에 웃었다니 아이 감사합니다 게임하기 싫어 미드 1차 막기는 했는데 두 번째로 막을 수 있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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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제발 아 밥 먹여 아 저기 안죽어 아 아 으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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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거 왜 끌어 아니 끌 때 안 끌고 끌면 안 될 때 왜 이렇게 잘 끌어? 아 싫어 아 제발 저마 아 저마 야 뭐야 쉴드 개 야 이 상놈아 쉴드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해 이거 뭐야 폰캠 뭐야 자체 폰캠 뭐야 뭐해 뭐해 어 어 야 이거 바론이다 야야야 다 못잡냐 다 못잡냐 밥 먹어 찔러 끌어 끌 끌어 올 야 바로 와 바로 놔 바로 놔 바로 놔 바로 놔 다 와 그냥 다 와 아 나 탄태가 고쳐줬대 아 진짜 넘나 싫은 것 탄태가 고쳐줬대 아우 진짜 어 루비스 정 안사졌네 뭐야 이 두개가 왜 사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아 왜 내려놔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끝내 승급전 내놔 어 승급전 내놔 승급전 내놔 승급전 내놔 승급전 내놔 승급전 내놔 승급전 내놔 승급전 내놔